안녕하십니까 무혁단입니다. 오늘 웨이키체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웨이키체인은 상업용 퍼블릭체인을 통해서 주요 산업 영역에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웨이키체인은 고성능 트랜잭션 처리, 효율적 합의 알고리즘, 강력한 스마트 컨택 컨트랙 엔진,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관리 기능을 갖춘 3세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올해는 4세대를 개발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요. 웨이키타임즈 모바일 지갑 이런 것들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쉽게 관리하면서 금융과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11개의 슈퍼노드를 설정해서 3초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듀얼 가상은 이중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제공해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누구나 암호화 자산을 COP의 담보로 설정해서 USD와 같은 법정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생성해서 보다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빚성거래소에 150원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상장을 했다는 얘기죠. 150원으로 상장해서 당일날 이렇게 튀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2932원 약 3천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0원 상장가 대비 20배 정도 높이까지 치솟았었던 바로 그러한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스테블 코인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띄는데요. 지금 2년 이상의 그림으로 좀 넓게 보시면 어떤 특징을 그리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조금 안정적인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인 자산들이 상승할 때 150원에서 2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4, 5배까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1, 2년간의 모습을 보시면 2021년도에 이때 크게 상승을 했다가 빠진 이후에 한 4, 5개월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다가 거래양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크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슈팅이 어느 정도 크기냐 150원대에서 상장가격이었던 150원대에서 320원까지 2배 정도 여기는 450원 3배 정도 여기는 무려 700원까지 4,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모습을 보실까요? 작년 4월을 기점으로 절반 정도 하락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슈팅들이 나오는데요. 무려 이 슈팅들이 약 50%에서 무려 2배 가까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슈팅들도 보이시죠? 이런 슈팅들도 10%에서 20%짜리 슈팅들입니다.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크게 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한 단계에 하락한 형태인데요. 지금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할 때 50원 이하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4, 50%짜리 슈팅이 간간히 터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1봉들이 옆으로 붙을 때 소액 투자를 할 경우 1월 5일에도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10가 50원 최저가 48원에서 7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48원에서 73원 약 50% 정도 48원에서 74원까지 50%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쵸? 거랭들이 터지면서 쭉쭉 밀어올리면서 네 슈팅을 하는 모습이죠. 자 1시간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60분 봉상이 쭉 횡보할 때 마다 조금씩 모으셔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자 이런 슈팅 때 마다 매도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대신에 뭘 주의해야 될까요? 자 바닥이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손절선을 정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선들이 존재합니다. 그쵸? 80원대에서 아래 꼴을 달고 꾸준히 올랐는데 11월에 한 번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자 어떻습니까? 50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가능합니다. 저 50원 아래에서는 바로바로 며칠 내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원 정도 그쵸? 45원 정도가 밀린다면 저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45원 위의 구간에서는 조금씩 모으시다가 슈팅마다 매도를 치고 나오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12월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자 이전에 80원에서 90원대 여기 저항선이죠. 현재 저항선이 되어있습니다. 80원에서 90원대 이 저항 가격을 뚫고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도 눈여겨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90원은 저항선 저항 40원 후반대입니다. 45원은 손절로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횡보할 때마다 모으셔서 20-30% 슈팅에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괜찮은 투자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웨이키 체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